음악 충청남도 아산시 운찬동 1995년 운양시와 아산군이 하나로 합쳐 운양운천동이란 이름이 탄생했는데요. 아산시의 새로운 상업과 교통, 행정중심지로 떠오른 곳입니다. 1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운양운천은 옛날 왕들의 병을 치료하던 운천궁으로 유명하죠. 6, 70년대에는 신혼여행의 단골코스로 지금은 온가족 나들이 1번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산 수도권 전철 계통으로 충청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찾는 전국 제1의 온천 명소가 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 이후 두 개소의 온천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30여 곳 넘게 온천장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열어 온천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에게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있습니다. 쌀과 곡식을 파는 전통시장이었던 싸전골목 지금은 과거의 영화로 누렸던 흔적만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를 넘어 호련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강 가게가 살아있는 역사의 지킴이 노릇을 합니다.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던 온천천.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용화동과 온천동을 잇는 생명이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역 천안을 출발한 장항선 열차가 처음 정차하는 곳 온양온천역 사계절 온천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아산시 교통의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온양온천역 온천역 풍물 5일장 매달 끝자리 4일과 9일에 열리는 시장으로 시민들에겐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로 관광객들에겐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온양온천역 광장 옆자리에 자리잡은 조격체험장 시민들 누구나 발을 담그며 건강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곳입니다. 온천이라는 키워드로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관광명소로 거듭난 이곳. 추억의 도시에서 새로운 힐링의 도시로 아산온천동의 의미있는 변신. 그 미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온양온천역